자, 우리 JYP에서 드디어 우리 금주애들의 새로운 친구들을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갓 세븐! 안녕하세요. 정말요? 네.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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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어릴적부터 계속 죽겨먹니 나의 라스터라기만 해도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컴행겔의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갓세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룹을 알겠죠? 제이비는? 전 한국입니다. 누가 봐도? 네, 한국. 한국? JR은? 한국. 아, JR라고 부르면 주니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네. 마크는? 저는 LA에서 왔어요. 어? 로스앤젤레스? 아니지, 형. LA라니까. 로스앤젤레스? 아니지, LA라니까. 아, 그래? 미국이야? LA랑 로스앤젤레스는 완전 다른데. 동부 아예, 동부? 동부지, 동부. 저기 멜로디 에비뇨 가봤어? 멜로디 가봤어, 멜로디 에비뇨 가봤어? 아니에요. 와, 멜로디도 안 가봤어? 아, 초스러웠다. 멜로디도 안 가봤어? 엘레는 몇 년 살았는데? 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멜로디도 안 가봤어? 엘레는 잘 모르네. 그, 까사미로 가봤어? 어디요? 까마릴로. 아, 까마릴로. 까마릴로. 아울렛, 슈퍼 아울렛으로. 아울렛 가봤어? 네, 아울렛 가봤어요. 엄청 큰데, 슈퍼 아울렛. 여기 섹션 1, 2, 3 다 돌았다고. 그럼. 아까 여기 다 돌았어. 그, 대만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 아, 블루드는 타이완. 그 다음에 벌스는 LA. 컨츄리는 USA. 진짜 LA 스타일, 나 그 LA에서 마크 같은 사람 못 봤어. 잭슨은? 홍콩 사람이야. 아, 홍콩 like that? 홍콩 like that. 홍콩 맞아요? MTR. 타봤어요? 네, 타봤죠. 에이, 깜치네. MTR. 너 배 타고 마카오 가봤어? 네, 가봤죠. 몇, 몇 분 걸린대 마카오까지? 2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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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시키지마. 몇 분에 한 시간. 40분, 40분. 안 가봤네. 어, 애기 때 애기 때 애기 때 애기 때. 너 마카오에서 애기 타르트. 애기 타르트. 애기 타르트. 전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얘기할 거야. 야, 이 프로는 우리 얘기하려고 만들 수 있잖아. 너 얘 아니오만 대답해. 얘 아니오만 대답해. 홍콩 그, 빅토리아 전망대 가봤어? 아, 빅토리아 피크. 아, 빅토리아 피크. 아, 빅토리아 피크. 어, 참 가봤나 보네. 거기만 가봤네, 가운드가. 많이 가봤어. 잭슨은 누구 닮았냐면, 개 닮았어. 푸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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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또 친구예요? 네. 마크는 멀리서 보니까 약간 딤썸 같다. 힝썸, 파. 딤썸같이. 아니, 귀엽다. 먹음직스러운 딤썸같이. 새우 그 뭐지? 새우 그 뭐지? 새우 냄새가 뭐지? 쉬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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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그 느낌 있어요. 영재는? 아, 한국사람. 누가 봐도 이름도 그렇고. 벤벤이도 제가 봤을 때 한국이야. 네? 저 태국사람이에요. 아, 태국. 그 어디? 방콕이에요. 방콕, 우와. 방콕. 가봤어? 방콕 가봤어? 가봤죠. 아니, 방콕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방콕. 방콕 그 스트리트. 아, 알죠. 카오산 스트리트. 아, 카오산. 그, 그, 그. 그, 그, 그. 강에서 타는. 아, 알죠. 이건 뭐지? 이름도 알아요. 뭔데? 메남 아이유태영. 오. 메남 아이유태영. 오. 메남 아이유태영. 제 получить hone Mishriphiyn이 confidence. 나 방콕 3 breadth이나 가봤는데? 어, 그래요. 어? 너 왓브라케우엉 가봤어? 아니, 아니요. 왓브라케우엉 안 가봤어? 안 가봤어요. 에이, 야! 촌사람 갔다. 왓브라케우엉 안 가봤어? нож이 напрCOWhy прив가지ROENE. 왓브라케우엉 không? 아, 왓브라케우엉.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복궁 같은데. 안 가봤네. 몰라요. 아, 왓팍게요. 아, 네 가봤어요. 아, 왓팍게요. 아, 네 가봤어요. 아, 발음 안 돼. 발음 안 돼. 야, 너 그렇게 발음 일부러 잘하네. 오지 마. 갑자기 왓팍게요. 왓팍게요. 모델들처럼 왓팍게요. 야, 우리가 지금 마음 모를 줄 알아? 왓팍게요은 가봤거든. 네. 유겸이는 그럼 어디예요? 한국사람이. 아, 유겸이는? 13빌딩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 어쨌든 다양한 곳에서 모여있는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하나로 보아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갓세븐입니다. 네.